자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노래하는 코트입니다 오늘은 공포게임을 해볼 건데요 굉장히 외국 유튜버들 스트리머들 사이에서 공포난이도가 상당하다라고 입소문이 전해져서 굉장히 지금 유명한 게임이 되어버렸습니다 크림슨 스노우라는 게임인데 한글 패치가 됐어요 그래서 한번 플레이 해보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해보게 됐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 대략적인 줄거리가 아니요 얘기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어렵진 않지 줄거리요? 아니 난 그 게임 뭐 이렇게 그 어려운 퍼즐 같은 건 없고 어 그냥 뭐 여타 공포게임이랑 비슷한 난이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그 외국인 스트리머는 7시간을 했던데 플레이 타임이 그렇게 된다고? 안닐 것 같아요 7시간이면 일부러 그렇게 한 것 같고 어 한번 떠 보려고? 네 프레임 프레임은 제가 컴퓨터가 또 고사양 PC이기 때문에 240프레임으로 가겠습니다 약간의 밝기를 좀 올리고요 카메라 세팅 마우스 센스티브 약간 낮추고요 저는 맞습니다 방금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스토리 좀 얘기해 주시죠 스토리는 이제 뭐 크리스마스의 여자친구와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단서대로 나올 겁니다 제가 이 게임 굉장히 좀 플레이하는 전화가 오네요 안 받으면 책 밑으로 떨어질래요? 아 이렇게 되네 오 연출을 되게 잘 해놨어 여보세요? 안녕 자기 나 없는 동안 뭐 했어? 여자친구는 조이스네요 나는 서류 작업 마치고 TV나 보고 있었어 넌 나 잘 알잖아 매일 바쁘게 사는 거지 뭐 이는 너무 아 잠깐만요 살짝 캠을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두 가지 문항인데 어 어떤 여자건 왼쪽처럼 얘기해 주는 게 맞겠죠 예 무뚝뚝한 남자는 정말 꽝이거든요 주인공 이름 마크입니다 당신이 부탁한대로 사진 많이 찍었어 사진 보내줄게 산에서 찍은 사진? 아니면 수영장에 찍은 사진? 아 맞다 그 호텔 수영장 진짜 럭셔리 하더라 음 남자친구랑 좀 떨어져 있고 어 여자친구는 이제 좀 여행을 간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어 어떤 사진 어 나는 산에서 찍은 사진 보다는 수영장 사진이 좀 궁금하군요 예 수영장 사진 보고 싶은데 그럴 줄 알았어 그냥 수영장이 궁금한 거지 내 수영복 사진 보고 싶은 건 절대 아닐 거야 맞지? 아 아 아 당신도 같이 갔으면 좋았을 텐데 당신이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하는 거 아닌데 당신이 걱정돼 크리스마스인데 당신한테 연말 메시지 보내는 사람도 없고 당신은 나랑만 얘기하잖아 당신 정말 여자친구 없으면 개찐따 새끼라는 거야 음 너무 그렇게 확신하지 마 나도 편지 받았어 누가 당신한테 편지를 보내 열어보고 무슨 내용인지 좀 알려줘 편지함은 입구 근처에 있는 거 알지? 아 게임 분위기 왜 이렇게 밝아? 생각했던 거야 너무 밝은데 봉투 안에 뭐가 있을지 궁금하다 자기야 누가 당신한테 친구도 없는 개찐따 같은 당신한테 편지를 보냈지? 응? 빨리 확인해 봐 이 편물을 문 앞에 두는 거 맞지? 어 친절하게 알려주네 자기야 당신이 사실 너무 보고 싶었어 모든 게 안 좋게 끝나서 유감이야 나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준비가 됐어 이따 만나서 얘기하자 여자친구가 보낸 거네 그냥 깜짝 선물 같은 걸로 어? 여자친구가 보낸 게 아니구나 그거만 그냥 부모님이 보낸 크리스마스 편지야 아 다행이다 당신이 부모님이랑 다이상 대화 안 한 줄 알았어 내가 틀려서 다행이야 형 그렇고 혹시 침실 창문 쪽으로 가볼래? 왼쪽에 방금 당신은 조이스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그러는데 문항에 그 두 개밖에 없는데 그 때 거짓말을 안 쳐요 창문을 보래잖아 뭐 보이는 거 없어? 내 여자친구가 집에서 조용한 걸 가지고 장난치는 게 보이는데 조명으로 장난치는 거 아니야 미라나는 남자친구한테 자기 여자친구가 알프스 여행에서 돌아왔다고 은근히 알려주는 거지 빨리 와 나 지금 많이 달아올랐어 당신 옷장에 폭죽 있었잖아 그걸로 폭죽 몇 개만 터뜨려 볼래? 폭죽이 여자가 좀 당돌하다 나 이런 여자 너무 좋아 화끈한 여자네 몸매도 좋고 일만 원 아주 축복받은 놈이네 아 이제 좀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네 자 이제 두 번째 서프라이즈 당신이 사고 싶어서 썼던 프랑스한 와인 기억해? 가격 보고 내려놨었잖아 오늘 우리 그 와인 마시자 어때? 내가 사다 놨어 그리고 폭죽도 몇 개 준비했어 폭죽 들고 우리 집 와서 같이 크리스마스 즐기자 어때? 당신 준비한 거 없어? 크리스마스잖아 궁금하지 않아? 궁금하지 않아?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 있는데 말 안 해줄 거야? 음 가지고 와 기다리고 있을게 당신 시간을 끌수록 내가 당신 와인 혼자 다 맞아버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선물 들고 빨리 나를 보러 와 나무 아래 있지? 그렇지 바로 가줄게 창문 내려와야 되는데 이러고 그냥 가? 자기야 굳이 선물 준비 안 했으면 안 했다고 해도 괜찮아 그냥 난 자기가 있으면 너무 좋아 이거 생각보다 야무진 새끼네 크리스마스 때 반지 선물을 자기가 좋아 내가 사다 잊지 우리가 이것을 얻고 아 아... 아 추워 추워 어우 추워 어우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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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깜짝이야 뭔 소리야 뭔데 시빨 아 근데 난 진짜 크리스마스 음악은 언제든지 언 언제든지 들으면 좋은 것 같아 인정? 엄마 아 시빨 졸스 어딨어? 빨리 와 기다리다 죽겠네 진짜 당신이 안 보여 무슨 말이야 계속 문 앞에 서있는데 와 이거 이거 좀 무서운데 뭐야 뭐야 집에서 나가야 되는 것 같은데 엄마 뭐지? 아 아 씨발 보통 이런 장면에서 갑자기 팍 튀어나오던데 뭔데 왜 아 씨발 어? 와 초이스 부모님네 사진인가 봐 초이스의 글씨가 아닌데 누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나? 오늘 그 일이 일어날 거야 오늘은 완벽한 휴일이 될 거라고 폭죽 반지 크리스마스 장식 크리스마스 트리 드레스 그가 오니까 빨리 준비해야겠다 그는 나를 떠날 수 없어 그가 이미 와있어 이게 약간 드레스랑 크리스마스 트리는 체크가 돼있으니까 장식이랑 폭죽이랑 반지를 를 를 뭔데 뭔데 씨발 뭔데 씨발 뭔데 뭐야 아니 이거 어떻게 왜왜왜왜그래 어 와 그래픽이 존나 리얼하네 야 랄프야 이거 게임 이상해 아 이상한 법이다 원래 연출이라고 이게? 잘 피해야죠 이걸 피해야된다고? 예예 이걸 어떻게 피해 예예 배워야죠 어떻게 피해야지 아 이걸 어떻게 피해 엄마 콜피아 아니 씨발 어떻게 피하라고 아 문을 당기는데 아 아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이거 어떻게 피해 아니 피하는 길이 아예 없는데 책상 밑에 숨어요 책상 밑에 숨을 수 있어? 앉은 키가 없는데? 아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아 나는 상호작용 키가 없더라고 바로 숨을 줄게 마발 다음 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오오오오오 어어어 아니있지? 아 간다 아 홀리히퍽erver 홀리히퍽fta 손도 긁어났네 여기서 왔다갔다한다 최대한 거리 벌리고 살았다 뭐할게 천천히 움직여 개새끼야 빨리 가 야 아니 아 이 새끼 돼지인가? 얘도 나처럼 돼지인가? 아씨 엄마 조이스 무슨 소리 그만해 여기 있는 거 다 알아 크리스마스도 떨어뜨려 놓고 뭐하는 거야 진짜 그리 장치 왜 빼놓은 거야 내가 이거 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을 줄 알아 자기야? 나이 갇힌 것 같아 조이 어떻게 하지? 아 무슨 소리야 지금 집에서 돌아다니는 사람 누군데? 마크 장난하지 마 시발 뭐하자는 거야 방금 복도가 막 커졌거든? 나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 술 마셨어 너? 이런 장난칠 거면 난 진짜 난 진짜 무슨 소리 마크 상실이야? 그는 당신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어? 약간 그건가보다 평행 우주같은 거 그런 거? 어? 게임 존나 고컬인데? 이리와 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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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그래요? 누가 본단 말이에요? 아, 대새끼 난 네가 참 좋아 몰라요 어? 마녀 빗자루를 타고 가네? 코트야, 코트랑 도둑이 합방하니 어? 여기 뭔가 퍼즐있나보다 어? 지금 이 방의 구조잖아 맞지? 액자에 아무것도 안 그렸어 이게 뭔가 상징하는 것 같긴 한데 일단 상호작용 아, 좋았어 여기로 가는 건가 보다 어? 계속 이어지네 어? 둘이 뭐 하려고 하는 건가? 어? 둘이 뭐 하려고 하는 건가? 측정 슬으로 러블러블 이상한 문의 구멍 중에 하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케이 큰 거 안 올 것 같은데? 아, 씨... 에바지 에바지 에바야 보지마 씨...발 연어! 어! 가자 같이 축하해 동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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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지? 엄마 엄마 아.. 아.. 시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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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 소리가 인디게이터네 코트야 형 놀릴 때 방금 침 흘렸어 가면 다시 뒤져보자 코트야 현실 남편들 와이프 의무 방어정 하기 전에 저런 느낌이냐 여기가 동탄이냐? 그래서 여기가 동탄이냐고 물어본 거였어? 센스 지리네 쭉 챙겨 왜 이렇게 빨리 꺼져 다시 온다 폭주 하나 챙겼고 얘가 지금 방경이 여기 여기 와리가리 치고 있거든 여기 방같은 게 하나 있었으니까 일로 가봐야죠 지금 이쯤 지나가고 있을 것 같아 흠흠 네 여기저씨가 아하 으흐 scr 존나 무섭네 하하 허허 어떡하나 시간입니다 수고 수고해 샹년아 야 이 ㅆㄹ 오지마 개새끼야 개새끼야 아 너무 보이는데? 야 이거 너무 보이잖아 안돼 이래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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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못 오겠다 근데 오케이 어 나 왜 이렇게 자랑? 바로 있진 않겠지? 코트야 책상 밑에 숨었을 때 법을 클릭하면 폭죽으로 공격할 수 있어 만해 나 바보 아니야 Stop running away 왜 이렇게 숨을까? 우리의 삶을 만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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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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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이걸 가지고 튀어야 될 것 같은데? 아 불 켜놓고 있어. 어디로 숨지? 아 3개... 오케이 동선이 딱 그거네. 저기다가 3개 딱 뽑아넣는 거. 여기 문 못 닫나? 여기 중문 없나? 있다. 오케이. 최대한 동선 개같이 만들어가지고. 오케이. 바로 가지고 세이브자. 코트야. 런! 암 파킹 런. 암 파킹 런. 응 오지마. 슈발련아. 다 된 거 아님? 다 된 거 아님? 다 된 거 아님? 엄마 깜짝이야. 엄마 깜짝이야. 시발 새끼야. 엄마 깜짝이야. 조이스의 집에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 미친 여자는 나무를 장식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를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녀가 주위가 산만해져서 더 멀리, 몰래 들어갈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는 어딨는데? 크리스마스 트리는 어딨는데? . . . 엄마!!!! . . . . impeachment. . . . . . . . .'" 마크 지금 장난치는 거야? 움직이는 복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마. 당신 같은 사람을 창가에서 봤어. 너무 빨리 움직이더라고. 조이스 잘 들어. 그 사람은 내 친구가 아니야. 빨리 숨고 경찰 불러. 당신 지금 어디 있는 거야? 뭐 하자는 거야 지금? 모든 게 화상같이 집이 움직이고 난리 났어. 나 지금 모르겠어. 당신도 어떤 일을 받지? 그게 사실이라면. 알았어 숨으면 되잖아. 잠깐만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조이스? 조이스 구하러 가야 되는구나. 조이스 내가 구해줄게. 어디 있어요? 어? 이걸 가야 돼? 어? 뭐야? 엄마 미치는 아이가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로 끈대? 여기도 한 번 도착해. I will be right back. ... ... Russia... ... ... ... 아 또 이 새끼가 날 매달았잖아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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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시끄러워 시발 아저씨 아 시발 자고 있었는데 왜 자꾸 깨우고 지랄이야 시발 아으 아이씨 미안해요 아이 뭐자 에이 아이씨 아이씨 딸뻔했네 하하하 아악 에휴 아유 아유 노상방류 한번 해야겠다 어우 오줌 말이야 시발 야 오줌을 찌익 쌓아서 이렇게 나무가 열려요 하하하하 야 죽이는구만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브라 가타브라 하하하 난 이 지방으로 모든 걸 할 수 있지 안녕 안녕하세요 바퀴벌레라고 합니다 저기 가서 그 자고 있는 년을 잡아먹어 네 알겠습니다 야 야 야 안녕하세요 전 메뚜기라고 합니다 너도 가서 저 돼지같은 년 잡아먹어 알겠습니다 야 야 야 야 왜 안되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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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 오줌으로 열린 나무틀이야 고갖고싶은걸 하나씩 가져가거라 아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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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이 감사합니다 히히 왜 전 안줘요 박찬이 개새끼야 야아 재밌다 정말 재밌다 하하하하하 아이 재밌다 야아 스케이트 타요 히히 아이 씨X 뭔 내용이야 이거 가자 호흡 고추야 유테우 네에 미친 노인 틱구 틱구 오 자 여기 들어가기 전에 어? 이미 편지 읽은 것 같은데 크리스마스 전에 못 돌아올 것 같아 출장 너무 싫다 나 없이도 크리스마스 잘 보내 뭐지? 그러면 내가 통화한 건 누구야? 조이스가 아니었던 거야? 대체 뭐지?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조이스 어떤 여자가 왔어 꺼져 만지지 마 시발려나 잠깐만 로레레 로레레 저 여자 폭죽 맞더니 도망갔어 밝은 빛으로 시라하나 봐 비슷한 걸 찾아봐 내가 당신한테 말한 게 있으면 당신 저 여자 알아? 저 여자는 내가 당신한테 갈 줄 알고 어떻게 알고 있었지? 알겠어 나도 이따 밝게 빛나는 무언가를 찾아봐야겠어 조이스 조심해 빠져나오는 게 우선이야 안심시키는 게 맞죠 오케이 경찰에 전환해 볼게 근데 날씨가 이래서 빨리 올 것 같진 않아 한 가지 더 조심해 사랑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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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미 아 야 레레 시라솔레 부레부르자 엄마!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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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만성 중에 한 개를 찾았네 오 깜짝이야 윽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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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뭔데? 아.. 아.. 무슨 소리가 나 아.. 아.. 존나 무섭다 이 게임 일단 파란색 전선부터 켜자 아.. 어..뭐야 아빠? 아빠를 죽인거야 너? 이 씨발놈이 이런 씨발새끼를 봤는데 야 이 씨발놈아! 아빠를 죽였어! 이 씨 싸가지 없는 새끼야 귀하의 시력이 약화되고 있음 알려드리게 되어서 유감입니다 검사 결과 당신은 가벼운 가민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광과 밝은 광원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 이.. 내 전 여자친구도 화창한 날씨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그게 헤어진 이유는 아니었지 설마 그게 이게.. 전 여자친구의 흑막? 이건 뭐야 아.. 파로런 파로런? 아.. 아.. 살인당 x 엄마! 아멘 하아아아아아아아아! 아! 헤헤헤헤헤헤! 아, 폭죽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아, 폭죽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렇게 왔다갔다 해버리면은 와 여기까지 왔다가는구나 바로 뒤에서 따라가면 얘 바로 딱 등등 돌아 알 것 같아 이때 이때 싹 야무졌다 저기로 갈 때 그가 친구 집에 간다고 했는데 거짓말이었어 이름이 뭐지 앤아 어머니한테 전화해 봐야겠다 같이 일하는 동료겠지 비서랑 바람피는 거 아니야 바람피는 게 분명해 어떤 년이 자꾸 꼬시는 거야 바이올렛? 나탈리? 헬렌? 남자가 바람피였나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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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로 다니네 오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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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다 꺼졌는데 뭐야? 오망성 이게 따돌리는 건가? 엄마? 엄마 엄마 에바지니 엄마 와 아냐아냐아냐 저기네 연출이네 골자 신경쓰 가스 틀지마봐요. 제가 틀어드릴게요. 오줌마 바뀐 버전이 있거든요. 그걸로 틀어드릴게요. 오줌마 빨리 틀어. 나 오줌싸고 올게. 빨리. 빨리 틀어. 빨리. 제 선택에 대해 Dinero. 듣지만 자신의 사랑의 사랑을 알boy 알건문인에 god. 왜 저의 사랑을 알게 말할 수 있을까? 뱅시다. 정도가 없을까? 놀라운 내 사랑을 알게 말할 수 있을까? 에게 dans. 계속 가셋고 올게. 진짜 중요해, 야, 야! 정답 누구셔? 몸매 X대네 AI 아니지? AI 아니에요 개쩌네 나 오줌 좀 싸워 올게 여러분들 오줌 말이야 오줌 좀 싸워 올게 얼마 안 나올게 거의 다 끝나면 나 근데 전화 잘하지 않아? 지금 빨리 왔어. 한 70-80% 한 것 같아요. 지금 딱 20-30분 남은 것 같은데요. 아까 도착 완벽하면서 지금 이제 3-30분 남은 철저하게 2-30분 남은 것 같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줌을 좀 참고 있다가 오줌을 싸고 왔다니 아이고 하늘아 하늘아 고마워 아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리액션으로다가 교통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오줌을 좀 바꿨어요 짧아가지고 오줌을 좀 바꿨어요 이걸로 해야돼. 너무 짧더라구요, 이게. 이걸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숨차요.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아 너무 고마워. 갑시다. 하하. 하하하하 야 씨이빨 새끼야 아 씨이빨 새끼야 야 씨이빨름아 야 씨발새끼야 오지마 이 개새끼야 오지마 이 개새끼야 오지마 이 개새끼야 엄마 만지지마 만지지마 오케이 오케이 와 존나 쫄리네 오지마 어 저기서 나야 어 나 괜찮아 내가 저 여자를 따돌렸어 저 미친년 밝은 빛을 싫어해 저 여자가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르지만 일단 지금은 일단 저 여자는 갔거든 당신은 좀 어때 괜찮아 별일 없어 좋은 소식이면 좋겠는데 의식에서 어떤 페이지를 찾았어 의식이라니 우리가 저 여자 힘을 약하실 수 있지 않을까 다른 남아있는 조각들을 찾아봐 다른 남아있는 조각들을 찾아봐 그리고 경찰도 불렀거든 당신 집 어디인지 몰라서 일단 내 집 주소를 알려줬어 경찰에 당신을 발급할 수 있게끔 2층으로 가봐 알겠지 엄마 야 이 씨발 새끼야 와 무슨 요가 다니엘이야? 통 아저씨야? 어떻게 여기로 들어갔어? 욕이 다니엘인가봐 경찰세대 준다 근데 이거 파밍 요소가 있어서 되게 괜찮다 게임 가자 경찰이 집 앞까지 왔네 이러면 엔딩 아닌가? 어 저기야 소리 들려? 경찰차 소리 들리지? 저기요 저기 있어요 살려주세요 저기요 경찰차 소리 못봤나봐 더 짧을 수 있는 다른 창문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뭐야 뭐야 총 든 경찰을 제압한다고? 고작 저 가이손으로? 이거 아주 야무신 년이구만 경찰들이 다 사귀라 됐어 어떡하지? 나도 봤어 저 미친년이 우리가 죽일거야 조이스 조이스 걱정하지마 당신 말이 아니라 우리 포기하지 말자 제 여자가 중얼거리는 걸 드렸어 이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 여자가 받은 선물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 같아 그리고 하나 더 방금 저 여자가 경찰 하나를 창밖으로 던져버린 걸 봤어 그 경찰 찾아봐 총을 갖고 있을 수 있잖아 총을 몇 발 쐈는데 죽였는데 귀신을 총으로 잡을 수 있어? 내 의식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 내 의식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 집중할 수 없지만 그래도 잊지는 말아야지 그가 나를 속일 수 있으니 몇몇 페이지를 숨겨놨다 하나는 근처에 있다 순서를 기억한다면 색이 길을 열줄 것이다 그리고 나무 밑을 봐라 악마의 눈을 봐라 사슴의 심장 크리스마스의 별 어 퍼즐요소 내가 좋아하는 퍼즐요소가 나왔네요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들 나무 밑을 보고 악마의 눈을 보고 사슴의 심장 크리스마스 별 상호작용된 책들이 많네 다운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창문이 바람에 나붙이는 소리야 이게 그림이 그걸 별 나무 및 악마의 눈 사슴의 심장 크리스마스 별 나도 페페인 줄 알았어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 퍼즐 요소가 되게 독특하네 아 순서대로 이게 그리스 숫자잖아 그리스 숫자 1은 1 2는 2 2 이게 3? 4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아 그림부터 맞춰보자 나 눈 사별 나는 사별 나무 밑을 봐라 나무 밑 나무의 밑 하늘색이잖아 오케이 그리고 악마의 눈 악마의 눈은 초록색 나 눈 눈 하늘색 초록색 사슴의 심장 파란색 하늘색 초록색 파란색 빨간색 하늘색 별은 빨간색이었거든 어 어 별은 빨간색 맞아 흠흠 초 하 파빨 초록색 하늘색 나 처음부터 안 꽂아나 책이 있으니까 이런 거는 순서를 틀리면 안돼 무조건 책 다 꽂아나 오케이 초록색 하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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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깜짝이야 어 어서와 파란색 빨간색 했는데 하늘색 했는데요 안돼 하늘색 초록색 파란색 빨간색 어어 하초 파빨 아 하늘색 부터야? 아 하늘색 초록색 파란색 빨간색 빨간색 나무 밑에 보라색 보라색이었네 아 내가 다르게 해석했구나 오케이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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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것도 나무 밑이니까 나무 밑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거 아냐? 지발놈들이 지랄들이 지랄들이 개새끼들이 보라색 그때 보라색 뭐였지? 보라색 하늘색 파란색 빨간색 빨간색 맞냐? 아니지? 악마의 눈이 초록색 아 오케이 보라색 초록색 파란색 빨간색 빨간색 됐어 오 아 아까 그 TV에서 봤던 그 악마랑 아가씨 그런 그 저기 이야기네 오망성 중에 하나 편지 편지야 늦을 것 같아 갈 수 없어 미안해 가족 만나기로 했어 일이 너무 바빠 아 아까 내가 했던 그 문장들 그거잖아 미안해 갈 수 없어 늦을 것 같아 가족 만나기로 했어 일이 너무 바빠 아닌가?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인가? 어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 같아 그녀는 떠났다 더이상 우리를 방해하지 못해 마크가 반지를 샀다 나를 위한 걸까? 그가 나를 다시 원하는 걸까? 아 마크 전여친이네 옆집에서 계속 보고 있었네 하 그가 전여친 집에 갔다 조이스 나쁜 녀 이 새끼 알파메일이네 뭔가 희발 아 저 여자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던 것 같아 나를 감시하고 있었던 것 같아 그녀는 사실 내 전여친이야 이 시발 년아 내가 알파메일이라 그래 당연히 안 여자지 사실 예전에 만나던 사이였어 전여친? 전혀 말한 적 없잖아 굳이 말할 필요성이 있니? 어떤 여자였는지 말해줘 완전 미친 여자야 우리 굳모님과 내 친구들을 겹혔어 진짜 미친 여자다 그래서 이 동네로 이사한 거구나 저 여자 예전에도 잘했어? 눈치채지 못했어 그러니까 이 미친 여자는 당신을 원하는 거구나 말해줘서 고마워 말해줘서 고마워 엄마! 아우씨 아우씨 여기 또 죽으면 숨바꿉이 시작되겠구만 얘가 감히 바람을 펴? 그 여자가 그렇게 좋아? 어? 옷을 바꿔 입었네? 아 마크 부럽다 여자한테 인기 개 많네 주구 주구가 오 나 이 게임 잘하는 것 같아 결국엔 나는 그녀에게 모든 걸 말하기에 편지를 썼었지 덜찍 그녀에게 알려줄까 그랬나 난 돌아오지 않을 거야 그러니 제발 우리 가족 스토킹 멈춰 시발 제발 그들을 내버려 둬 가족들은 내가 어디 있는지 몰라 내가 어디로 이사 있는지 얘기하지 않았거든 니년의 병 때문에 이런 짓이었다는 걸 알지만 더 이상 참고 두고볼 수 없어 당신 오랫동안 치료를 거부했잖아 더 이상 당신의 정신병을 통제할 수 없어 널 사랑했지만 우리 가족과 나는 무섭고 지쳤어 미안해 역시 그는 나를 사랑했구나 당신이 이곳에 부스러워하는 것 같아 모든 것을 알아보자 하나님의 병원에 부스러워하는 것 같아 만지를 산 줄 알았는데 날 덜 썩썩 내가 말리마 만지 안 돌려줄게요 이건 내꺼야 온다 미니 온다 예 난 Après 예 예 점심 1 9 10 1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 밟을 수는 없는 건가? 계란 같은 거 말하는 거지? 계란 껍질. 안 밟을 수는 없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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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손 까먹었나 보나 가만히 있어라 이 씨발 년아 가만히 있으라고 이 씨발 년아 어? 요즘 놀았니? 씨발 새끼야 가자 여기 양말을 걸어야 될 것 같은데 아 경찰 권총 내놔 이것은 내 것이야 그녀를 바로 쏘는 것은 효과가 없다 그랬는데 죽은 경찰을 발견했고 총을 주었어 이제 좀 안심이 되네 철됐다 이제 우리에게 기회가 생겼어 또 그전에 총소리 크다는 걸 했지만 저 여자 소리 듣고 우리를 쫓아올 수도 있잖아 아 마크 잠깐 얘기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뭔데? 선물이 뭔지 말해주면 안 돼? 좀 이상한 질문 같기도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혹시 그게 맞나 해서 우리가 다시 못 만날 수도 있으니까 마지막 선물이 뭔지 얘기해줘 아 이거 얘기해봐라 씨발 아 이거 또 저 저 저 저 저 이거 얘기 안 하는 게 이게 또 저 저 남자의 또 기사도 정신인데 이거 이거 얘기하는 건 기사도 정신에 위배되는 건데 아 이거 뭐 어떡하지 이거? 어? 어? 이거 뭐 어떻게 해야 하지? 나는 후자야 그런 말 하지마 우리 다시 만날 걸 이 나쁜 새끼 우리 무슨 선물 받는지 샀는지 만나서 꼭 확인할게 고마워 자기야 아 난 스윗해 아 근데 게임 존나 잘 만들었는데 이거 가격이 7,700원짜리 게임이었는데 이렇게 잘 만들었다고? 권총으로 빵 런 런 런 런 어? 자기야 안 돼 아 너무 화끈하잖아 가자 어 게임 되게 괜찮다 플레이 타임도 좀 길고 어 나는 게임할 때 그냥 게임 진짜 샅샅이 다 뒤집는 타입이라 저같은 사람이 있어요 게임할 때 숨겨진 요소 이런 것들 제작진의 그 의도 이런 것들 싹 다 파악하기 게임 시작하자마자 뒤로 달려간 스타일 뒤에 뭐 없나 하고 보는 타입 어 맞아요 그 강박 게시메요 왔던결 그대로네 도망갈 거야 드디어 세 번째 오망성인가요 결혼 반지 총살이 되는데 괜찮아? 내가 저의 자를 쫓아냈어 한동안 오지 않을 거야 다행이다 이제 뭘 어떻게 될지 생각하는 거 있어? 다음 플랜은 뭐야? 당신을 위해서 산 선물을 밑개월 쓰려고 선물을 찾았다고? 잘 됐네 저 여자 분명 내 크리스마스 정신을 훔친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저 여자는 당신이랑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거에 집착하는 거 같아 당신 크리스마스 트리 옆에 선물을 놓으면 저 여자가 정신에 팔릴 거 같아 일단 여기저기 폭죽 설치하는 거 잊지 말라고 마크 조심해 제발 유인해가지고 방금과 같은 방식으로 폭죽을 쏘는 거죠 왜 이래? 묵음은? 묵음은? 왜 그래? 묵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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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음, 묵음은? 묵음은? 어 왜 이래 묵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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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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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왜 안죽어 얘 아니 야 너 왜 안죽냐 왜 안죽어 개새끼야 어어 위로 못올라가 아 이런거 완전 나가린데 어어 어 빨리와 빨리 빨리와 아 이 새끼 참 느리네 빨리와 이 새끼야 어 아 이거 이거 일본 그거 아니야 어 우길승천기 아니야 이거 어 아하 으하 빨리오놔 빨리와 개새끼야 왜그래 왜왜왜 아 총을 많이 쏴서 죽여야되는거 아니 씨발 아니 씨발 뭔데 뭔데 이 씨발 녀석 야 이 씨발 깜짝이야 아니 뭐지 아 내가 폭죽을 다 썼나보다 오케이 오케이 확인 응 응 이제 알았어 뭐 여기서 제가 함 뭐라 무엇이야 저장기능 없나봐 음 저장기능 없나봐 파밍이군 지랄이고 빨리 총 쏴서 죽여버려 개새끼 넌 너무 깝쳤어 한 뭐 폭죽 3개정도면 죽지 않을까 폭죽으로 스탑맥이고 바로 죽이는 거니까 일단 몸맨 내 스타일이에요 꺼져 편리칭이 더 좋아 니 어딨노 마통 들고 간지 기다리고 있는 여친보다 나만 사랑해주는 저렴이 더 낫지 않냐 폭죽형 아냐아냐 그래도 저렇게 미친년이 싫어 내가 저런 미친년을 많이 만나봐서 어? 폭죽 다 터졌는데? 여기서 여기서 이제 죽나요? 드디어 결혼반지를 가지고 야 나 진짜 해피엔딩이었으면 좋겠다 조이스 한강문 열렸어 빨리 열어줘 빨리 집으로 와 빨리 어 어 어우 추워 아 게임 잘만들었네 흐흠 아우 이뻐라 아우 이뻐요 아우 아 반지 전달해줘야되는데 내가 봤을때 내가 봤을때 제작진들이 여자친구를 모델링을 만들기가 귀찮을거 같애 그래서 여기서 뭔가 반전이 있을거 같애 왠지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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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지 주고 또 좋아하는 모습 한번 싹 보여주면 좋았을텐데 재밌다 근데 괜찮았던거 같은데 나는 음 음 낫배드 낫배드 야 근데 두시간이 안되게 플레이타임을 해놓으면 이거 누가 게임해놓고나서 게임 엔딩보고나서 환불하면은 진짜 야 그러면 안되는거잖아 바로 환불해줄게 이런 누누TV같은 행동하지 않을거야 나는 내가 무슨 누누TV 이용자인줄알아? 나는 그런 양심 뒤진사람이 아니야 이봐 개발자 정말 재밌게 플레이했어 앞으로도 이런 좋은 게임 만들어줘 그리고 첫녀친 쩔더라 아이 에이 에이 복사 복사 재밌었어 다 호평일색이야 재밌었어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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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사